오늘부터 수요 파트 모임의 출애국기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구운 음식은 맛은 있어도 몸엔 안 좋다고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와 역시 예상한대로 답이 나오셨네 출애국기 세상 음식은 구우면 몸에 안 좋지만 출애국기는 생명을 줍니다 생명 얼마나 좋은 구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시작할 때 멘트를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세요? 분위기를 살리려고 2박 3일 연구한 끝에 나온 게 출애국기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맛있으면서 몸에 좋은 구운 음식은 출애국기다 고맙게 출애국기가 저희 열심히 먹고 생명을 더 믿고 힘을 더 믿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국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파트 모임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목자님들 양님들 불로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은혜롭고 감동적인 소감을 듣게 하시고 또 출애국기 말씀을 예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출애국기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봄학기 출애국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또 보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국의 현대음악가 중에 존 케이지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전공한 하은 목자님은 잘 아실 건데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1952년도에 뉴욕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52년 콘서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한번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방금 저기에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콘서트에서 저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하은 목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방금 할머니에서 보신 것처럼 피아노 앞에서 어깨도 풀고 악보도 피고 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는 건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무려 4분 33초 동안 저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지 비싼 돈 주고 콘서트 왔는데 이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나온 존 케이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의 제목이 4분 33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 악보를 보여줬는데 정말 악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음표가 없었습니다 곡 제목도 4분 3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았을 뿐 다른 소리들로 채워진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여백의 경험을 채워 나갔다며 극찬을 했고 아이러니하게 이 곡은 이 존 케이지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성경을 보면 두 번의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보금서가 시작될 때까지의 400년간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계에서 출애국기로 넘어갈 때의 시간 또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1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400년의 강극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4분 33초의 음악처럼 어떠한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지만 하나의 음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또 출애국기를 통해서는 긴 공백기 이후에 예비하시는 구원자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를 구약의 보금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여 파트 모임 출애국기 말씀을 통해 지금도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난한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자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평범한 대가족의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야 사람이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만 생육하였다 불어났다 번성하였다 매우 강해졌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숫자가 늘어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조법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늘어났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곱의 자기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9절에 가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자손은 한 가문 정도를 의미합니다 백성은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70명의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국기 12장 37절에는 출애급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명이 400명 만에 얼마가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귀담아 드려야 될 정책인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정부가 이걸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자녀 혜택이라도 줬을까요?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한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실에 빠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5장에서 무뼈를 약속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무뼈같은 자손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보이지 않으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급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용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양들이 몰려왔었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두신 소망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조용하게 유유자적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발을 끊임없이 이렇게 좇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조용하신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하나씩 낳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조만간 200만 명의 민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생기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낳았을 뿐입니다 생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종합화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 성사한국 세계 성격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얼마나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63년 전에 이사무엘 성교사님과 배사라 성교사님 두 분이 시작하신 역사가 전국에 5천 명의 독자들이 생기고 해외에도 3,800명이 입박하는 성교사님들, 자녀들, 현지 목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형제와 2층 역사실에서 처음 일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임을 알려주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을 초청하려 해도 뻥을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형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선배 목자들이 큰 부응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성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1대1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솔트팀 첫 토요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밴드를 이루고 이루어서 각자 맡은 악기를 배워보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상의 찬양 예배를 우리 솔트팀이 성교 오자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내년 전국 학생 수상의 찬양 예배를 우리가 성교 오자 최종 목표를 잡았습니다 전체 인원에 비해 모임 숫자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만 보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임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찬양 예배를 성긴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 수상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악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 감히 없어요 감히 다 악기를 하나씩 하고 있고 드럼 치고 있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물론 아직 한 번도 연습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한 역사적인 총리였습니다 이런 총리를 새 왕이라고 해서 모를 리가 없었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아직도 그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일본도 최고의 베스트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은 자기 것이다 생각을 했고 당시 일본 대표팀 감독이 호신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승엽 선수는 당시 일본에서 홈런을 했던 선수입니다 당연히 호신호 감독이 모를 리가 없는데 호신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승엽이 누구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다 이승엽 선수에게 홈런 맞고 일본이 쳐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승엽을 모른다고 한 것은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요셉이 데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동역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보았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 말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대적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추방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또 그건 싫었습니다 이만한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 지혜를 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나름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람스 건축하게 하니라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감독자들도 세웠습니다 요령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쉬고 자면 바로 채찍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힘든 중노동으로 인해 몸이 축나도록 하고 건강도 좋지 않도록 하고 평균 수명도 단축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낳을 힘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지혜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 속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는데 힘들게 일만 시켰는데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식적에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날은 집에 오면 바로 뻗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아까 한마가 목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일하는데 힘들지 않니? 집에 가면 바로 뻗지 않니? 대답을 유도한 거죠 네 가면 저녁 먹고 바로 잡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으로 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더 번성해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가대할 때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이틀은 힘들다가 이것이 또 적응이 되면 몸이 더 좋아져요 어떤 근육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근육을 노가대 근육이라 하는데 그런 근육을 내장형 근육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헬스로 다져진 근육은 겉에만 부풀리는데 일하면서 생긴 근육은 안에서부터 단단해져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몸은 막 더 좋아진 겁니다 2두박근 3두박근 초콜릿 복근들이 막 생겨났고 체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 더 쑥쑥 낳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잠원 21장 30절에 보면 악인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지혜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더욱 권성하게 하십니다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권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메시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번성하는 크고 놀랍게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학대를 받아야지 번성하게 하시는가 힘들고 고난이 있어야지 왜 뭔가 역사가 있는가 그냥 좀 좋게 좋게 하시면 안 되나 편하고 쉽게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로시 땅을 선택하려고 소동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을 같이 놓은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아무리 불러 외쳐도 끔찍도 안 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대 속에서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셨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자 했습니다 번성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원이 파라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뜨리다 부숴버리다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적으로도 증가했지만 애굽을 깨뜨리고 나가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고난 중에 더욱 성장을 합니다 힘들 때 이상하게 번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괴핵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황현우 형제님이 힘든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고통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 형제님의 내면은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나주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 알리마리 때는 이틀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학생이 오래 저렇게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토요일 솔트팀 모임에도 나주에서부터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파트 모임 때도 나주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아침 일찍 와서 말승부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매주 목회 데이터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은 더욱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제가 어제 차가 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고 오면서 또 물질이 들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스마트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이 빅스비 마음이 좀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빅스비한테 진짜 방금 울렸잖아요 저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빅스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충신님에게 위로가 되는 속담이면 좋겠네요 항상 날이 맑으면 사막이 될 뿐이에요 때론 비가 오고 바람도 붙어야 좋은 땅이 돼요 스페인 속담 빅스비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AI가 너무 발전했다 라는 생각이 너무 팍 들었습니다 정말 계속 햇빙이 쨍쨍이면 우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곳은 내 말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때론 비도 불고 바람도 불어야지 그곳은 촉촉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비도 불고 바람도 불어야지 주님도 찾고 마음의 주님의 은혜로 촉촉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국과 같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출혈의 글귀는 이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책입니다 우리가 출혈의 글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새학기가 되자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 역사를 잘 이룰까 솔틀팀을 살릴까 양들을 초청할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루여도 몇 번씩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비전과 소망에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살아난 양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가졌다가 알림이 할 때 만난 양들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목자와 학생 역사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최근 학생 수양에서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틀팀을 살려서 학생들한테 차양임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수양회 시작할 때부터 근 15년을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서 다 성겼는데 몇 년 안 할 수도 있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학생 수양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주면 반주 장기자랑 찬양 특성 등 안 할 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자님은 솔틀팀에 모인 숫자를 두고 제가 별로 안 왔다고 걱정을 하자 제가 학생 때는 글쎄요 이보다 더 없어서 그런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라며 아주 희망찬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준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성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CBF, JBF만 봐도 얼마나 번성하였습니까? 개들만 제대로 커도 60, 70명이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JBF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벽을 놓고 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봄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주시며 보금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 출혁기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며 보금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될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올해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학대와 고난 중에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올해 흥앙한 보금 역사와 건수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